키온 피얼슨이 한국에 옵니다. 이로써 두번째입니다. 이번엔 투타임 이일리의 올림피아 챔피언이란 타이틀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키온이 팬미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제시했고 이렇게 여러분께 키온 피얼슨 프로세미나를 소개합니다. 먼저 일자입니다. 일자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과 12월 3일 화요일 오전 양일간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커리큘럼은 가슴 어깨를 포함한 푸쉬데이 1시간 30분, 풀데이 1시간 30분, 레그데이 1시간 30분, 영향에 대한 Q&A 1시간 30분 총 6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는 가산동에 위치한 진팔공 코리아 전시장입니다. 세미나인 만큼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소수의 인원만으로 진행되는 트레이닝 캠프입니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현재의 달러 시세 1,400원에 맞춰 300달러인 42만원으로 책정한 프로세미나는 총원 20명만을 모집 예정입니다. 불경기에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온과 그의 여자친구 하파리카는 포텐셜이 높았던 키온의 약점을 모두 뜯어고쳐 무적의 챔피언으로 만든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지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약점이었던 후면부를 전면 수정하여 무적의 챔피언이 된 키온 피얼슨의 트레이닝 캠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은품을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 사은품 프리덤 모델인 키온의 굿즈 212 올림피아 볼캡을 증정합니다. 두 번째 사은품 카딜로, 트포이, 키링을 증정합니다. 세 번째 사은품 여러분의 운동을 극대해야 할 3대500의 글리펌프를 증정합니다. 마지막 사은품, 제로투 히어로의 고품격, 짐색까지 증정합니다. 프로 세미나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원 20명 모집이니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미나 인원이 마감대로 키온 피얼슨의 팬미팅, 게스트 포징도 모집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